바이도 패들보드 투어 스토리보드 설명 썸네이 제작 제목 합사용 가장 중요한 영상 컷으로 오프닝 과정으로 영상 편집 출발 준비 출발 도착 신진왕 배승선 바이도 도착 바이도 둘러보기 마늘밭 중심 호구 도착 패들보드 준비 오전 패들보드 투어 진행 낚시 영상 점심시간 회뜨기 라면 갈매기 놀이 오후 패들보드 영상 통발 준비 오후 낚시 마무리 항구 드론 낚시 신진왕 도착 마무리 이 정도로 바이도 패들보드 투어 스토리보드를 구성을 하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